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도봉구 경제사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도봉구는 저소득주민들의 사업 및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관내 자립자활능력을 갖춘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대상은 도봉구의 주소를 둔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은행 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기소득이 없거나 신용 5등급 이하인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는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자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연이율 2%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상행위,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생계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며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후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구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6월 15일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6월 20일부터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생활안정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